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전산사고에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 입장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기관 경고가 되는데 최근 파생결업펀드 DLF까지 중징계를 받게 되면 규정상 영업 일부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전산사고 관련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타행이체가 막히는 등 대규모 전산사고를 낸 우리은행의 정확한 사고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검사 직후 우리은행의 사고 금액이 55억 원 규모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산사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인은 기관 경고 이상, 임직원은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 원안을 빠르면 이번 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은행은 10억 원 미만으로 사고 규모를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받는 대목은 금감원 원안대로 기관 경고가 내려지면 이후 진행될 DLF 제재까지 포함해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규정상 두 번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 또 제재를 받으면 마지막 건의 제재는 한 단계 가중한다고 돼 있는데, 기관 경고의 바로 윗단계는 영업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하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이미 지난 9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누락으로 기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 전산사고로 기관 경고를 받고 중징계가 예상되는 DLF 건으로도 기관 경고를 받으면 영업 관련 제재까지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줄줄이 기관 제재가 손태승 현 회장 체제에서 연이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손 회장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